랑님? 랑님? 응. 와 씨 잘 안해드리네. 뭐야 이거? 저죽자리가... 레베칼리 하다가 잘못 골랐나? 걸을 것 같네. 와 씨. 시발 진짜... 그냥 개조빵으로 보고 있던 것 같은데? 까비까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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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솜 안들었는데 씨.. 아 손 안들었는데 씨.. ... 잡았! 오 잡았다. 뭐하는거지? 다이스 아 뭐.. 아.. 쉿 아 예 비켜 비켜 아 까비 와 씨 진짜 정리 크리스도 나왔던데 뭐지 아 까비 아우 아 진짜 이 새끼들 진짜 아 와 리버 안 잡히는 거 아니까 막 던지는 그냥 아우 고음인데 이 새끼들 에이 이 새끼들 들어가라 아아 지금 안들어가네 들어가 아우 까비까비 아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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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들어갈 수가 없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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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이걸로 잠시만 한 번 더 근데 지금 눌리오 분들한테 특히 좀 그래요? 제가? 요구님한테 카드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 하십시오 카드 좋아도 어차피 저렇게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카드가 좋으면 좋아지는 대로 수치가 1부터 100까지 늘어난다고 치면 일본에서는 그게 진짜 100이면 100 다 적용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100만큼 좋아져도 실제 한 60, 70 정도밖에 적용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카드가 없어야 된다고 해서 안 들어가던 게 막 졸라 갑자기 막 엄청 잘 들어가고 그러지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수비 잘 벗겨내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가 조이 그거 키포인트 1, 2를 다 찍었겠습니까? 5까지 그런데도 안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카드를 어느 정도 좀 옛날 야미도님이나 상급으로 맞추려면 얘 1, 20만원씩 하지 말고 차라리 한 거를 좀 예를 들어 모아놨다가 참았다가 한 번에 100만원 이상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하는 놈이 미친놈이지 사실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잠수 네 와... 진짜... 미안해 진짜... 와 이것도 안발렸네 루즈볼 성공률 카드도 좀 만들어주지 차라리 와씨 안팔렸네 아 아이고 자꾸 게임이 북미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됐다 아 아깝게 아 아깝게 와... 안되네 어허허 흐허허 쉬운데 이럴건으로 생각도 좋겠네 쟤도 통치 생각도 못생겼어 쟤도 못생겼어 양훈이 그럼 이속은 카드가 뭐에요? 아 응카응카 그럼 한 7,8정도 되요? 하나당? 그 정도 되죠 응카면 네 이속이 있으면 페드라스 버스날 때도 좀 낫고 저는 이속이 안쓰니까 아 막 중복되는거 되게 많잖아요 에? 카드 중복되는거 되게 많지 않았어요? 네 그니까 중복되는거는 다 갈아버리고 이제 필요한거 딱 2개씩만 남겨놓죠 조위에도 이속이 14.4가 2개가 있는데 드리블 끄니까 쓸 일이 없지 예? 아 드리블 카드에 아 이속이라도 그리고 아 아 아 아 아 경매 시스템은 좀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. 어떤거요? 경매. 아 경매. 헐 까비치. 거기서 영향이 돼. 나이스. 어허허허허허허. 쒴들 건너러. 오어어허허허. 나이스. 으아 아 따따따따 으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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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즈 몰 안된거 같으면 그 으아 으 포할때도 다이빙 캐치 안 누르고 그냥 걸어가요 요새는 으 으 저번에 지신이 패드로 저 패드로 했었는데 3점 라인 쪽에서 루즈 몰이 떴는데 둘이서 한쪽 모서리 까지 자빠지면서 계속 몰고 간적도 있었어요 공 잡으려고 서로 한 세네번씩 와 진짜 그거 너무 심하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맞아 센터 있으면 좋은데 빠져 진짜 아 으 으 으 으 으 심지어 음... 철철철철 아우이 ㅅㅅ 죄송합니다 제발 계속 들어주세요 어유... 아... 아, 여기다. 음. 고. 고. 자쇼. 아이씨 어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넘쳤다 아우 와아 씨 진짜 루즈볼 너무하다 어 나이스 방금도 3점이었어요? 오 나이스 으흐흐흐흐흐 예 크루즈 훗 불쌍 흐흐흐흐 요리 이 푸신 라이트 주로 그면 3분이서 분매하시면 스쿼드 어떻게 하세요 머더클럭으로 센터하시고 아 아 아 아 아 아마 잡았다 아 아 음 어 예 그러죠 괜찮죠 그렇게 하면 몇 번 몇 번 못하시겠네 그러면 그게 아 아 그럼 많이 올려봐야 한 70점 80점이고 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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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둘째 그 현수님이 얘기 놓으시고 3일 만에 게임이 키셨다 그랬나 근데 절로.. 절로 웃었는데 으 으 예 고 예 예 애기도 오시고 으 펜스님 애기도 오시고 3일만에 필수시 켰다고 오우 와우 나머라 예 아예 그 게임방 진짜 세뇌나 있어? 예예 예예 그 안에 되게 진짜 엄청 잘되어 있더라고 근데 사진 보니까 예 그러면 저기 뭐야 야 유구님 형수님만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가 계속 오시니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아 그렇죠 치우기 또 그러면 으 으 으 으 처음에 하코 아이디 썼을 때 그 때만 해도 그 거의 안 하셨다가 나중에 아 맞다 맞다 바꾸면서 제보면서 본격적으로 좀 많이 하셨나 그랬던 것 같은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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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분 한분 더 계셨잖아요 그 난사 난사리 으 으 으 아 뭐 말 못하신지 으 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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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 추 추 추 추 지금 비교만 해봐도 딱 이 맵 때 좀 더 유독 심해요 연락님? 그럼 진짜 아 뭐야 까비 오 오 나이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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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나이스 제발~~ 나이스 아 이따 씨바 스쿨 아 들어간다 이거 에이씨 이 리버를 뛰면은 방향을 지워지게도 방향을 안 뛰어 그냥 들어간다 오케이 에이 에 맞춤이 약간 좀 어긋난 듯한 느낌도 들긴 해 한 번씩 에이씨 신지를 제각할게요 그냥 안되겠다 예 에이씨 에이 릴이 아 늦었다 들어갔다 이거 오 예에 나이스 아 예 죄송합니다 아우씨 들어간다 아 아깝다 바로 슛 바로 슛 오케이 아 시간 못 받는갑다 야 패드로 오하... 들어갔다! 아깝다! 좀 멀었나? 우와보! 에이 씨... 나이스! 방금 접었어요? 안 접었어요? 안 접었어요! 이 정도면... 예예예 들어갔다! 제발! 아 깜짝이야! 오! 나이스! 아깝다! 아깝다! 최대한 어그로 좀 끌고 툼툼툼툼툼 씨...아! 좋겠다! 설마! 아... 아깝다! 안 들어간다! 아깝다! 나이스! 아우씨! 나이스! 나이스! 들어갔다! 제발! 나이스! 렛츠! 위치한 중 아름다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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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치한 중 자... 아... 아... 오오오 오오 오오오 도 Entity 아 저쪽에서 눌렀네 3패드로 하겠지 33초인데 폭스 합시다 폭스 아 오빠 폭스 했네 그니까 좀 빠르게 하다가 한골 넣는거지 그냥 계속 시간 버틸라 그러면 23초 동안 못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난 좀 버티면서 패드 없는 쪽으로 주셔도 돼 예 어 뭐야 뭐야 어 왜 오 이상하다 아 나 저기서 왜 디나이가 걸려 저 저한테 올 줄 알았거든 패스가 저 손댄스 아 네 아 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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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호님 저 전반에 제가 먼저 조이 한번만 해볼게요 예 예 아니 막판이니까 한번만 해보려고 예 예 막판 하시죠 나 또만날 줄 알고 버프 먹었는데 medicine 요erman 됐어 아멘 deb JENN ами 해외Crowd 버alta as minimal 제가 거 예예예 사람사람 일단 AI는 대문자고 빅도 킴 조이 밖에 안해요 알쓰 아 안구님 혹시 그 재료상자 업그레이드 안하셨죠 그 있잖아 그 뭐야 초 로트 파는 데 옆에 캐드로 우신해야 되는데 예 요리요리 아 그거 좀 되게 답답할 때 확실히 저는 느끼거든요 그 버프 효과 있는 거 예 예 확실하게 잘 들어가요 그니까 고급 요리는 확실하게 효과가 잘 있는데 정 안되면 일반 요리 중에서 그거 퀘사디아인가 그게 3점 성공률 좀 아 3점 스트레치 좀 올라가는데 답답하면 그거라도 좀 먹으면 확실히 안 먹는 거랑 차이가 좀 있더라구요 예 저는 계속 그래서 고급 요리 모아놓고 있다가 랭크전 할 때만 쓰거든요 그거를 근데 실수로 안 먹.. 안 먹은 게임이 있었는데 확실히 먹은 걸 안 먹은 거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헤헤 그니까 아마 이제 계속 좀 효과를 줘야 사람들이 하니까 아마 초반에라도 좀 해줄 것 같아요 좀 해줄 것 같아요 예 아 이거 완벽한 디펜스 있었으면 재미있었겠는데 이 판 예예예예 바켓다드라구요 예예예 근데 재밌는 거네 완벽한 디펜스가 훨씬 재밌는데 절대 잡지 말고 디나이 하지 말고 블록은 캐치 하지 말고 다음에 심심하면 저 개장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차이 얼마나 다른가 달리기냐 드리블이냐 그 하나를 끄게 되니까 아 그래서 좀 핀 차이 많이 하는 패드로 만나면 대쉬 아무리 눌러도 벗어나질 못해요 좋 programm do it 미 오尼 저 치킨스는 배울 줄 아냐? 예예예 어떤 거에요? 윌리엄? 아 예예 그럼 내가 뭐 더 해야 되겠다 루루, 아리 나이스 음 jest 하 아닌가 왜 뭐 처음 겪는 것 처럼 얘기하세요 안고님 내일 출근 하세요? 아 안하시죠 내일은 빠른다 내일 그러면 이따가 지금 바로 끄셔야 되는거 아니죠 그러면 제가 그 그거 한번만 가르쳐 드릴게요 잠깐이면 되거든 블락 쳐내는거 예예 예예 앞에서 끊어내는거 예 아니아니요 같이 하면 되요 같이 타이밍을 좀 보세요 네 그래서 락님도 가면 안돼 딱 10 딱 10분만 안돼 네 거의 이제 패드로 할 때 이런 일이 많으니까 우선 패드로로 전부 다 예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하더라 설정을 잠깐만 어 공격 싱글 라운드 공격 싱글 라운드 잠시만 잠시만 우선은 제가 먼저 패드로를 하고 아 멍청해 오른쪽으로 좀만 가면 되는데 자 잠깐만 한사람이 윌리엄 아 예예 잠깐만 두 분을 저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나 쳐내는 거 락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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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AI 필요 없었지? 필요 없어? 아 한번 누르면 돌이킬 수 없어서 예보 3초 동안 일단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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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법 안다고 10번이면 10번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우선 타이밍이랑 감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이거 예예예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아 저놈도 할 줄 아는구나 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엘리엄 잘 못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 보세요 중간에 차내하는 블럭은 불쾌해도 되고 예 우선 그 빚어주시고 일로 와보세요 일반적으로 엘리엄을 이런 자리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엄 하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랑 일직선 사이에 내가 있으면서 이렇게 디나이 자세를 누르고 있는 거라 그리고 디나이를 친다 싶으면 딱 공이 날라오는 순간 바로 점프를 치세요 해보세요 예 예 예 아 이거는 이제 어차피 제가 실패 예 예 잠깐만 아니 아니요 그냥 이게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계속 일직선상 유지하고 다시 다시 아 그때 우리 그때 했을 때도 예림이 열타 성공을 안 했었어 아 예 아 예 됐어 아이씨 왜 좀 안되나 좀 좀 더 빨라요 그니까 그 패스하는 사람 손에서 공 나오는 순간에 바로 하셔야 돼 거의 아 미치겠네 몸은 계속 디나이를 누르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예 예 예 한 번만 다 보면 가만 아실 거야 예 한 번만 성공하겠지 예 아 미치겠네 진짜 흐흫 왜 아 시간 없어 지금 아 시간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 또 이러다가 나중에 야구님이 아마 한 번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 그런 적도 있었거든 아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잠시만 락님 잠시만요 예 그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하는 사람이랑 나랑 일직선 유지해주고 다시 공 줘보세요 아 유지해주고 디나이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 몸을 저쪽으로 보고 있게 그리고 손 올라오자말자 아 늦었다 이게 내 이 이 저항을 주는건지 안주는건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그러니까 계속 디나이 아 내가 디나이 못 누르고 있었다 예예 절대 떼면 안돼 점프할때도 디나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점프해야 돼 아유씨 예예 한 번만 해보고 이제 끝내시죠 그러니까 방법만 아시면 돼 그래서 예를들어 상대방이 엘리옵 하려고 한다는데 내가 딱 디나이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 저놈 할 줄은 안해라 싶어서 쉽게는 못할 거예요 예 예 실수할 수 있어 아 아니 너무 빠르다 아 죄송합니다 저 디나이가 이제 저 블락 만약에 스킬 갖고 있는 애들은 이제 스킬이 돼요 불캐도 잡혀지고 예 저 불캐도 할 수 있어요 저걸로 그 다음에 저거 뭐야 빛독 같은 경우에는 저거 그냥 블락패스도 되고 아유씨 아 너무 빨랐다 뚜 흫 예 그니까 그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엘리옵 패스하는 놈이 진짜 시작하자고 바로 그니까 패스 나오는 순간 잠깐만 어 됐어 아 이건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 일단 아시겠지 이렇게 한 번만 해보고 가시지 예 예 예 예 그거만 알면 돼 예 예 예 딱 그니까 느낌의 상대방 상대방 손에서 패스 바로 올라올 때 디나이 하면서 R1 포턴 계속 누르고 있으면서 점프 하시는 겁니다 예 누르고 있으면서 이게 실패하면 내가 R1 누르고 있어도 몸을 돌려 던클럼덤 쪽으로 돌아가면 실패고 계속 패스하는 사람 쪽으로 쳐다보면서 공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쳐내는 딱 그런 느낌인데 예 자 이번에는 패드로 하시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거 잠깐만 예 이렇게 하고 맞나 아 맞죠 이렇게 하는거 어 오케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아 본 적이 없었어요 어 아 그냥 슛슛 어 그럼 제가 이렇게 갔다가 이제 실제로 하고 제가 이쯤에서 엘리옥 치려고 할게요 좀 늦었죠 어 좀 늦었죠 다시 최대한 일직선 맞춰보려고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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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좀 늦은거죠 근데 또 이상하게 실제로 또 경기 하다보면 또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죠 타이밍을 좀 생각해봐요 그럼 좀 더 빨리 해본다든지 예를 들어 뭐 잠시만요 여기서 좀 더 좀 더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는거 예예예 뭐지 아니면 저한테 조금만 떨어져 계셔보시는거 너무 너무 붙어서 그런가 예전에 넷갓을 때는 공이 자기 머리 가기 전에 조금 더 빨리 예 그 한 번 하면 느낌 되게 좋은데 한 번 하면 느낌 되게 좋은데 조금 더 빨리 그 R2 손 떼고 나왔어요 잘 떼고 안 떼고 R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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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화면에서도 제 화면에서도 점프를 좀 늦게 하는거 같은데 예예 예 예 그니까 예 그니까 이게 실패로 뜨면 몸을 돌리더라구요 성공하면 계속 안하고 좀 빨리 내가 몸을 좀 빨리 뜨는거 같고 아 이거 어 이번엔 좀 아 이번엔 너무 빨랐나 어 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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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ㅎ 예예 다 알고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잘하는 애들도 저걸 다 10번이 멸펴서 성공 다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 아 제 새끼가 막을 줄 아는구나 그러면 나부터도 잘 안하게 되더라고 혹시 모르니까 아니 아니 이게 이거 방범한다고 매번 되는거 아니라니까 절대 1번 애들도 이거 몰라요 아 그러니까 10번이면 10번 성공한 애들 다 없어요 자 마.. 예 예 맞아 맞아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 자 신중하게 아 까비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북미에서는 잘 안통 하는데 핑 때문에 그 아시아에서는 윌리엄 할 때 앞에 뭐 두고 있으면 그거 하시는거 골대 밑에서 뺑글으로 돌고 손으로 쭉 레이업 하는거 있지 예 예 그거 그것도 연습 해놓으시면 좋아요 음 음 음 음 맞춰맞아 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온베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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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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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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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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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